가수 정준영 씨가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권력기관과의 유착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본인들 말로 언론이 대서특필할 사고를 쳤지만 돈을 써서 막은 걸로 추정되는 내용. 또 경찰청장을 잘못 쓴 것 같은데 경찰 총장 덕에 업소의 단속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최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3월, FTA일랜드 최종훈 씨가 다른 가수의 음주운전 적발 기사를 단체 대화방에 옮기고는 자신은 다행히 특정인 덕분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사람은 정준영 씨의 대화방에 종종 등장하는 유 모 씨입니다. 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이 좋은 경험했다, 수갑도 차보고 경찰 앞에서 도망도 가보고라고 말한 걸 볼 때 당시 상황은 최 씨가 음주 단속에 순순히 응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화방 참여자들 말에 따르면 대서특필감이거나 유명해질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런 사실은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고 당연히 최 씨는 연예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대화에는 유 모 씨가 돈을 써서 막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 씨를 조사한 경찰은 최 씨 생일에 축하 전화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건넨 대상이 대화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대화에서도 등장합니다. 2016년 7월 승리와 정준영 씨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김 모 씨가 말을 꺼냅니다. 유 모 씨와 경찰총장이 문자 주고받은 것을 봤다며 단속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다른 가게가 시샘에서 정보를 준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문자에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경찰의 총수는 청장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잘못 쓴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경찰과의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기상캐스터